경찰 보자 메소드 연기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 만나보시죠. 차를 타고 도착한 남성입니다. 잠시 후 여성을 만나서 봉투를 건네요. 우리 딸 빨리 풀어줘요. 봉투를 건네. 그때 도착한 경찰. 곧바로 상황 파악에 나섰는데 여성에게 저렇게 접근을 하죠? 누구세요? 아줌마님 누구세요? 저 학교 학부모인데 소변 마려 하면서 저렇게 슬금슬금 자리를 피해요. 경찰이 설명을 합니다. 선생님 아무래도 피싱 당하신 것 같아요. 설명하자. 남성 왈. 아까 그 여자한테 내가 돈 줬어. 경찰 바로 여성을 추격합니다. 나는 아닌 척 모르는 척 소심하게 도망가는 저 여성. 경찰 도착합니다. 아줌마 아줌마 거기서 거기서. 뒤돌아보죠. 아줌마 혹시 수거책이 아니에요? 나 그랬더니 그렇죠. 검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60대 남성이 지난 5월이었습니다. 경남 창원이었는데 내가 당신 딸을 데리고 있으니까 돈을 가져와주면 위험하다 딸이 이렇게 전화를 한 겁니다. 보이스피싱이죠.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저런 얘기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1천만 원을 마련을 해서 급히 아버지가 쫓아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남편이 돈 가지고 나가는데 돌아오지는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를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 GPS를 추적을 해보니까 저 위치까지 찾아갔는데 그때까지도 저 남성은 계속 피싱범이랑 전화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숙법이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이게 절대 같이 얘기를 못하고 상담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계속 통화를 하고 있고 이미 돈을 건너간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붙잡고 있었는데 이 경찰이 남성을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이거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돈은 저 여성에게 이미 건넸는데요. 하니까 바로 쫓아가서 잡아서 긴급체포를 했던 겁니다. 교수님 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여성 수거책 어머 저는 고액 알바인 줄 알았어요. 정말 몰랐어요. 라는 말이 저게 통합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선수 냄새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바로 도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도주했다고 하는 것은 현재 자기의 행동이 뭔가 잘못되고 지금 경찰이 자기를 추적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감을 잡았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것인데 통상 이제 수거책 같은 경우는 저 여성 말대로 고액 알바 그렇게 해가지고 심부름해 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40대 여성인데요. 어떤 연유로 해서 돈을 갖다가 수거를 해 주는 것 그거는 아마 경찰 조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일단 사기 방조 혐의로 지금 긴급체포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범하고 총책을 갖다 추적 중인데 이게 사실 발생이 된 게 지난 5월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5, 6개월 정도 이렇게 경과가 됐는데 아마 추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렇게 수사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여성은 조금 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알바로 뛰는 것하고는 좀 다른 그런 개념으로 좀 깊게 연관이 돼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